홍상기님이 나이키 프리미어랑 코파문디알중에 본인은 나이키 프리미어가 코파문디알 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썼어요 가볍고 제 경우는 완전히 반대죠 코파가 압도적으로 나이키 프리미어보다 좋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역시 핏감이라든지 브랜드 파워에 대한 개인들의 이해차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 무게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중에 무게가 단순하게 가볍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이키 지금 뭐 이제 1972 나이키의 1972 최초 축구화 모델 이제 복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코파 조금 더 뒤에 나온 모델들을 나이키 모델을 처음 신었던 그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축구화를 어쩌면 가장 빨리 신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러니까 81년 2년경에 신었었으니까 아마 어쩌면 그 이상한 축구화를 가장 물론 그 당시에 나온 것보다는 아마 미군부대를 통해서 흘러나온 신발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발 연식 자체가 오래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제품도 이제 뭐 완전히 발이 안 맞는 걸 억지로 신어서 피칠감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딱 맞아서 만 이 뒤꿈치가 까지는게 아니라 그 제품인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신었던 것보다 5mm 이상이 컸던 제품이었거든요 5mm, 10mm 정도 컸는 제품인데도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신었던데 발이 완전 뒤꿈치가 나아지게 나섰었어요 피가 피철철 났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발의 특정 부위에 물집이 생기거나 까지는 현상이 반드시 신발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한 결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크게 신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는건데 나이키 프리미어가 코파 문디알에 비하면 무게가 좀 가볍다 홍상기님은 그런 쪽에서 무게 중점을 주시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TMP 프리미어 제발과 안맞아요 신발의 라스트 자체가 제발에 안맞고 캥거루 가죽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서 다 좋지는 않아요 캥거루 가죽을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신발의 라스트 모양 구조 이런 것들이 제발에 맞았을 때만 좋은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캥거루 가죽이다 하는게 제가 축구가를 선택하는 선택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필요조건이긴 한데 필요조건과 동시에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필요조건과 동시에 반드시 그런건 아니다 캥거루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선호를 하는 편이지만 캥거루는 무조건 신발에 캥거루 이루어져 있지만 신발 라스트 핏이 안맞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 디아도라 같은 것도 그랬었었고 최근에 킥컬 신어버름도 그림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미즈노 계열의 TFI 이런 것들도 제발에 딱 성향이 잘되어서 잘 맞아떨어지진 않고 또 보면 TFI도 최근에 6,7 뭐 이런 것들은 그랬었었죠 아 5,6? 6,7인가? 6,7 정도가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코파 같은 것도 아리라스의 가장 베이직한 모델의 구성을 갖고 있지만 코파도 예를 들면 18.1, 19.1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 발행은 전혀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축구화에 대해서 각 개인들이 느끼는 차가 굉장히 편차가 큰 제품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거죠